이제 10일만 이벤트 진행해볼건데요 똑같이 네 50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릴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역시나 50분께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뭐가 아 우리 민희가 하나뿐인 벗어지게 뭐야 왜 나 컨셉 때 자꾸 쏘자 니네 아 우리 사랑하여 놓게 아우 저 똥든지 왜왜왜 뭐가 아 아니 뭘 뭘 한건데 아 풀어놓으셔놓으라고 아 여러분들 저기요 아 뭐 묻어놓은거야 왜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묻어놓은거야 어 여기 다 보이죠 저는 저는 이제 어 그 제가 혹시나 없을때 누가 쏘실까봐 이렇게 켜놨죠 어 어 어 어 어 너네 나 몰카한거야? 다음부턴 끄고가라구요? 알겠어요 아니 그니까 별풍 몰카라 한거야? 내가 안보이게 하려고 엘리베이터 탱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탱은거야? 흥빵이 뭐 뭐 별풍 공동묘지도 아니고 뭘로 자꾸 묻어 어 이성은 편집각 다 깨부수시네 아니 너네가 유튜브값 만들어주고 있었다고? 야 내가 다시 내려갔다 올게 아아! 아아! 미리 말하지! 야 나도 다시 내려갔다 올게 가자! 야 잊지 말하지!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닌 바람이 추운 나는 아 계속 놀고 있네? 아니 뭔데 얼마나 쐈는데 이번에! 야 나 봐도 돼? 아니 또 이번에 뭐 얼마나 만 두개 쐈셨어요? 뭐야 누가 쐈는데? 삼발같은데? 진짜로? 아프리카 개 큰 손 떴다고요? 아니 누가 쐈는데 누가 쐈지만 아 진짜 삼방이가 쐈다고? 아 요즘 별풍선 많이 봤더니 아까 내가 현우께 쐈을때부터 알아봤는데 아 그래서 아 나 봐도돼요? 아 흑핳핳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엑핳핳핳핳핳ję 어린시잉 아무 미련 없이 난 너를 잊어보려 술도 마셔보고 내 경험상 한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한계가... 아 한계일 줄은 몰랐지 그래도 한 열 개는 될 줄 알았는데 최소... 아 오케이 그 아무튼 아 우리 사랑노나가 또 99개 점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니 뭐 아니 너네 오늘 굉장히 재밌다? 어 되게 즐겁네 Montreal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